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나라 조선업의 40% 이상이 경남에 집중돼 있고 조선업이 창출하는 총 부가가치의 45.1%를 경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을 약속했던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창원을 넘어 경남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 지난 20일 인수합병 시 세부적인 고용방안과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의 생존 보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일준 의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마치 공정위가 고용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찬성하려는 의도 같다며 특혜 매각 저지를 위해 투쟁해온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허시장의 언행은 거제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용승계를 장담할 수 없고 현대중공업은 구조 자체가 수직계열화돼 있어 대우조선해양과 합병될 경우 경쟁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창원시가 뒤늦게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바람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4개월이나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허시장은 왜 사사건건 거제가 하려는 일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것이냐고 말했고 이는 곧 거제의 생사와 직결된다며 분노했습니다 경남과 거제의 생존 문제가 걸린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신속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에코경남 이단아입니다